오늘은 내가 뗸보의 새치머리를 염색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무슨 염색이야? 아니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도 아니고 화장품 가게에서 산 것도 아니고 미용재료를 입지! 봐가지고 내가 사왔다니까 진짜로. 네? 아니 뭘 그렇게 쳐다봐.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 갑자기 무슨... 봐봐. 갑자기 무슨... 요즘 양이 새치난다고 염색해달라고 그랬잖아. 한 달 정도 써. 아니 난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뭐가? 이걸 왜 찍냐 이거지. 아니 구독자분들이 우리가 일상 영상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치약 아니야? 왜 이렇게 산 스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재밌는 발상이 나 아니야 진짜로. 아니 이거 화장품이라 써있잖아. 아니 염색약이 화장품이야. 이거 염색약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아니 염색약이라고. 좋은데 아니야? 젤 같은 거 발라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아 냄새 맡아봐? 야 이거 염색약이야 나 진짜. 너 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흰머리 생기는 거야. 아 나 때문에 색치가 생기는 거야? 아니 왜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주고 갑자기 뜬금포 타이밍으로 이렇게. 아니 해달라고 하니까. 주니까 나는 지금 이게 뭔가 불안하다 이거야. 허프라이즈. 난 감동 받으라고 한 거 대박. 아 그런 거야? 어 왜 의심을. 아 나야 생겼냐? 근데 이거 뭐 찍으면 재미가 있나? 그러니까 찍을 때 멘트. 재밌는 멘트를 좀 해주세요. 저거요? 응? 검색하면서 하리벤트가 뭐가 있어. 알았어. 오케이. 야 옷을 그거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 오 묻을 수가 있으니까는. 안 입는 옷 같은 거 버리벅 같은 거 그런 거 이거. 안 입는 옷? 안 입는 옷 없는데 나 다 입는데. 아이고 안 입는 옷 같은 거 없는데. 버릴 옷 이거 있고. 뭐? 버릴 옷 이거 입고 안 입고. 괜찮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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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버릴려고 그래. 아 근데 여기 이거 모자이크를 좀 해야 돼. 제가 손수 만든 비닐 봉다리 받침, 체화 받침대를 씌웁니다. 어머, 우리 수치가 많으시네. 너 때문에 그렇으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네. 근데 애초에 병을 안 주면 되는데, 그죠? 미안해요. 귀에 염색약이 묻으면 염색이 부거려요. 그래서 미리 크림을 발라놓으면 염색이 방지가 됩니다. 음, 좋군요. 귀에 이마도 살짝, 라인에 살짝 발라줄게요. 원래 로션도 안 바르십니까? 잠깐만, 여기 손 봐봐.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 새끼가? 세수도 뭐라 그러네, 진짜? 아, 내가 이 나이 맞고 벌써 세취한지 그러냐. 지가 말이 나셨는데, 그러네. 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이만저만이 아니야. 오늘도 봉사할 땅 나오셨나 봐. 아, 니 이미지 관리하려고 이런 거 해주는 거잖아, 지금. 해달라 온 적이 언젠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근데 맨날 오가 어디까지 난 거야? 걱정 아니야? 걱정이 없겠어? 아하하하하하 와, 손흥민이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왜 발로 축구해? 손 씬대? 아, 너무 심하다. 하하하하하하 아, 먹혔다. 어우, 씨. 뭘 또 드세요? 게임에서도 먹어요? 와, 재미없어. 아, 또 세취 나면은 평생 염색해 드릴게요. 아셨죠? 오늘 알았네. 오, 야. 야, 야, 검은 봉가리 잘 만들었다네. 뭐야, 이거 왜 염색은 보라색이야? 아, 이게 세취 염색약이라서 그런가 봐. 까먹어서 잘 나온다, 여러분. 고객님 어디 사세요? 저 여기에서요. 하하하하하하 개웃겨. 하하하하하하 아유, 제가 미용 시인인 줄 알고 착각했네요. 하하하하하하 일단은 고객님 잘 발랐고요. 염색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랩핑을 할 거예요. 또 피부까지 하니까. 색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랩을 켜요. 야, 구뱃나루로 드렁기도 하겠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뜨겁다고. 아, 이거 뜨겁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색이 잘 묽은다고. 네가 염색을 알아? 자,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이따가 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커플. 감아볼까요? 예. 어우, 냄새. 네, 한번 감아볼까요? 오, 이거 보라색이 나와. 어. 해치염색약이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오, 왜 이렇게 보라색이 나와? 오, 잘 된 것 같은데? 야, 이거 염색약이 보라색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보라색이 나와?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녹선물 나오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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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이게 뭐야? 빨간색! 빨간색으로 하면 찍겠다고? 아니, 누가 새 칩을 빨간색으로 하면 돼? 근데 이쁘지 않아? 봐봐, 봐봐. 이쁘게 잘 나왔어. 아, 양아치 같다라고? 이게 뭐야? 아, ㅅㅂ 너 뭐 할 줄 알았어, 뭐. 아니, 이거 어떻게 봐?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데? 야, 그래도 동네 양아치 같기나? 야, 이게 뭐야, 너? 야, 너 이거... 이거 심한 거 아니야? 나 너 젊어 보이라고 해준 건데. 야, 오렌지 색깔! 아, 나 놀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 아니, 너무 이쁜데? 야! 야, 이거 화낼 거 아니다, 이거, 그치? 아, 이거 화낼 건 아니.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잘 어울려. 괜찮아. 아니, 너무 저기 세기말 스타일 아니냐고. 약간 90년대 아이돌 느낌 약간 있거든? 야, 이거 주유수 습격 사건이지? 어, 느낌 있다! 아니, 요즘 염색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딨어. 아니요, 이뻐. 그래? 아, 실패했어. 완전히 생양아치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뻐. 마음에 들지, 좀? 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너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단 말이야, 나는. 응! 염색을 잘하네. 오오오오오오옹! 온마틱! 온밸이! 온마틱! 아, Doch. 뭐야? 괜찮은데? 어, 근데 이쁜데? 진짜로? 그래? 아이고 실패야! 아우와! 잘못됐어! 잘했네! 아 진짜! 우카풀! 야! 너 마음에 들지? 너 왜 셀카 찍고 있어? 아니 어떻게 되나 보는 거 아니야! 마음에 들어요? 맞아! 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쁘다! 우와! 이거 봐! 아 좀 짱 나긴 했는데 아프지 않네!